어떻게 이 꽃이, 이 열매가 꽃이 피냐고, 형님, 물이 없는데, 예? 설명 좀 해보이소, 형님.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거야, 이 수분이. 수분이, 물이 없는데, 수분이 있냐고 형님. 밑에 있겠지. 봐봐, 어떻게 이렇게 납니까? 그럼 혼자, 혼자 해결해보면 안 될까? 대학 나왔잖아요. 나 코미디 연기 전공했어. 어, 연기, 연기 가요? 어. 코미디 연기야. 아, 신기하네, 이거. 야, 나는 진짜 이게 몸이 태어날 때부터 나 햇빛 안 내리기도 했거든. 알러지어. 천천히 하면 안 되겠다. 어, 난 완전 다 드신 거죠. 완전 건지럽고 아직 안 되셨잖아요. 어, 난리 나지. 지금 얼마나 걸었어? 그냥 살짝 느낌만 봤어. 형님, 어디 왔노? 아직 얼마 걷지도 않았어. 형님, 어디 왔노? 태현이 형. 여기 있어, 이쪽에 있어. 우리가 훨씬 앞서갔어. 아, 여기 있구나. 봐봐, 얘 느낌만. 지금 얼마나 걸었냐고요? 한 300m? 400m. 400m? 우와, 많이 걸었네. 우리는 저기 보이는 저 나무를 향해서 갈 거야. 어디요? 저 직진. 오케이, 오케이. 저 직진. 오케이. 지금 400m.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할까? 아니요. 그래. 쟤가 평발이거든요. 이 형이 났노. 여기 있구나. 지금 400m. 누가 빨리 가나 시합할까? 야, 400m 하면 벌써.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, 나는. 100분의 1. 80분의 1. 80분의 1. 오늘 10분의 1. 탐험이라고 하는 건 누가 정해진 게 아니라 우리가 나름대로 목표를. 그렇지. 일부러 좀 여유 있게 잡은 거야. 정신이 잃으면 안 돼요, 양반처럼. 계속 재미있는 얘기하고. 그렇지. 근데 재미있는 얘기하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? 전 괜찮아요. 전 기본적으로 말하는 걸 좋아해서. 형이 듣는 거 귀찮아다 말하시면. 우리는 완전 좋아하지. 아, 그래. 오케이, 오케이.